아, 참. 어젯밤 두 분 뭘 하셨습니까? 무사히 돌아오신 기념으로 와인이라도 한 잔 하셨나 해서. 네. 원하던 와인은 아니었지만 즐겁게 마셨습니다. 어젠 정말 특별한 밤이었어요. 별 탈 없이 돌아오셔서 정말 다행입니다. 왜일까요? 어째서 자신의 작업실을 다 불태워놓고 자신에게 불리한 그림만 남겨놓았을까 해서요? 보여주고 싶었던 게 아닐까요? 아내에게 말입니까? 그게 아니면 다른 목적이 있을 겁니다. 누군가 성유민을 범인으로 만들고자 하는. 누가 그런 짓을? 너무 걱정하지 마십시오. 반드시 범인은 잡힐 겁니다. 동일합니다. 기상캐스터 감사합니다.